안녕하세요. 소아청소기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멀쩡하게 잘 먹고 잘 놀던 어린아기가 갑자기 토하면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응급실로 뛰어가기도 하겠지만 나중에는 또 좋아지겠거니 하고 병원에도 안가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어린아기들 토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리전의 아기는 소아기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토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러서 토하기도 하고 별 문제가 없어도 과식하거나 먹을 때 공기를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해도 토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생아부터 어린아기들의 경우는 소아기가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고 성장이 문제가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대개는 저절로 좋아지겠지만 계속 토하는 경우는 위, 식도, 육류 또는 유문협장 같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토하는 것은 아닌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유를 먹는 경우 분유에 대한 알리기 때문에 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하는 것이 심해서 성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 소아청소형외과에 가야 하겠지만 아기가 멀쩡해 보여도 계속 토하는 경우 별 문제가 없는 정상이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아청소형외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토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토한 것이 입에 하나 가득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 토한 것이 흘려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막힌 것 같으면 아기를 뒤집어서 고개를 아래로 한 후 등을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는 경우는 유튜브에서 하임니법을 검색하시면 전문가들이 만든 하임니법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기는 장염 때문에도 잘 토합니다. 감기나 중염 같은 장과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병에 걸려도 잘 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치료는 물론 토할 때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토한다고 굶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자주 주면서 탈수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유식을 먹일 때도 평소보다 조금 묽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역시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한다고 굶겨서는 안 되고요. 몸무게가 적은 아이들의 경우는 토한다고 해서 먹는 약을 함부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장염이 의심되어도 피가 섞인 토를 하거나 초록빛을 띈 노란 토를 하거나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를 하게 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를 하면서 탈수가 되어서 소변을 8시간 이상 누지 않거나 기운이 없어서 축 처지는 경우는 탈수가 심한 경우니까 다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토하는데 심하게 머리가 아프다거나 분수처럼 튀어나오는 토를 하거나 최근 72시간 내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떨어진 적이 있거나 이상한 것을 집어먹고 난 후 토한다면 급격히 나파지는 병일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었다가 이런 경우는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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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